김성태 아 진짜 진짜 야 남자 배우 한번 해봐 남자 배우? 내가 클릭해줄게 오! 김수현 누구인가 누가 개 짖는 소리를 내었는가 김수현? 그리고 저는 박신양이야 박신양 최대 유행어가 뭐지? 애기야 가자 어 맞아 김민재 김민재 아 세다 나 성종어여 성종어여? 애 친구가 마스크가 더 좋구만 얘 아이돌이잖아 그쵸? 비슷 비슷라니요? 첫째들이 어떻게 비슷해요 누군데? 우리 배우잖아 제국의 아이돌 아닌데? HOT 아니라니까 잭스키스 아니라고요 이성균 이성균 이성균? 예 예 예 봉골레 하나 갖고 하래 비슷하지? 다음 넘어가지 사실 장난이 없고 야 3번 테이블 봉골레 하나 뭐하냐? 너 지금 보호하는 거야 비슷하지? 응 인정 시성균 전 박기용 박기용 박기용? 류쿠다 전 유진년 홍조맨 콕콕콕콕 박기용 김윈 황정민 참치오빠 참치오빠 역시 강동원이구나 내가 예상한다 무조건 강동원 나온다 사석집 저는 신성물 눈 왜이래? 강조 안 할게 아 이거 어렵다 전 황정민 할게요 오늘의 십진따맨이다 액체괴물 하나 쿠킹오일 쇠구슬 하나 빨리빨리 안 만드냐 하석진? 김우빈은 놔두고? 하석진 왜? 이유? 저는 공룡상을 별로 안 좋아해요 공룡상? 그리고 하석진이 머리가 좋잖아요 미안한데 김우빈이 공룡상이면 너는 도롱룡상이야 너는 코모도 도마뱀상이야 진공씨 조용히 해주시고 가석진 놀러오세요 어... 전 이완근이요 전 이완근이요 상취오빠요 밖이요 아 어렵다 하석진 해 네 하석진 이 친구가 젊고 또 뇌생남이잖아 신성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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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민이 없네 일단 팔근까지는 이완근이요 홍정현을 놔두고? 네 이완근이요 누구야? 처음 봐 거기 나왔었어요 여교사 김사랑 계란 양지 참치오빠요 정해져있네 아석진 엄마 미쳤나봐 너 왜이래? 존나 좋아하네 너 이거 고른다고 뭐 아무런 바뀌는게 없어 알아요 그냥 자기 만족 전 이완근 하겠습니다 감정을 과다하게 이입을 하네 전 이완근 어? 강구동을 놔두고? 네 걔 에반데 전 이완근 같은 스타일이죠 얘가 뭔데? 사진이 이렇게 나온건가? 별론데 진짜 별론데 알았어 내가 보는게 다르니까 이완근 가 네 이완근 갈게요 전 이런 스타일이 좋아요 짜잔 쌍커플 없는 스타일 제가 사귄 남자 중에 뽀뽀까까 거참 한민관씨의 스타일 덕이 허네 제가 사귄 애 중에 남자애 중에 쌍수 한 애가 있었어요 남자 비제에 이상형 워드컵 일단 이거부터 해보자 16강까지 밖에 없어 저 최고기님이예요 최고기 옆에 있는 분은 누구고 왼쪽은 누구세요? 그 어머니랑 같이 하시는 분이예요 아아 전 제너님 대정명 대도서관 대도서관 영국남자 최필 너 진짜 많이한다 너 이거 진짜 유튜브 겁나 많이 보네 저는 벤즈님이예요 어 대도서관 자 그동안 영국남자 흠 아 어렵다 저는 벤즈님 덜te 누가 친구 없으니까 뭐해요. 너무하네. 대도서관. 저는 대도서관님 할게요. 기준이 뭐야? 저는 그 윤댕님이랑 케미 하시는 게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. 저도 그런 남자를 사귀어야 되는데. 최연님. 이거 이제 아프리카 비제 같다. 기준이. 강웅이. 오른쪽구나. 이렇게 큰 건물. 너 이제 모르지? 몰라요. 김성태. 세 글자. 왜? 왜? 왜 안대로 바꿔. 그냥 좋아. 김희는. 손. 김환이야. 왜 그래 진짜. 이삭현님. 너 남자답잖아. 내가 골라줄게. 지호. 지호님이야. 아 진짜 왜 그래. 로이드님. 곰돌님. 용네 용네. 왜? 왜 하라고 하는 거야? 김태지. 콜투 날 봐. 콜투. 콜투 같다. 콜투. 꽃돼지님. 김민호. 무조건. 저 용론. 아니 성태님이야. 김성태님이야. 콜투. 너무하잖아. 꽃돼지님. 이재동. 제발. 세기의 난제라고. 세안님. 진짜. 세안님. 볼 필요 없잖아. 김성태님. 아 진짜. 대박인. 아니 꽃돼지님. 꽃돼지님. 한 명만 올려주세요 제발. 알았어 알았어. 꽃돼지님. 아니야 무조건. 추천해줄게. 저는 안님군님이 좋은 것 같아요. 이거 닥전닥인가요? 또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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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잉존.. 외모 차별 진짜 쩐다 너 오빠 저거 한민관이라고 그러고 너 외모 지상주의 장난 아니야 제가 언제요? 오빠가 꽃돼지니는 안 떨어뜨렸어요 인성이.. 인성이.. 와.. 인성이 진짜 버려먹었다 너 왜 그러고 사니? 야 이제 진짜 나의 그 남자의 시간이 왔으니까 조용히 있어 제가 할게요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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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 오쏘 가 Hana 귀여운